제 30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본상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네 트와이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데뷔부터 지금까지 최종상의 자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트와이스인데요 트와이스의 뮤직비디오가 억대 조회수를 넘어서며 14연속 1억비라는 대기록을 세웠죠 멈추지 않는 연속 퀴드는 물론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트와이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2021년 시작을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랜만에 9명에서 완전체 무대를 사는 건데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그리고 원스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는 조금 답답한 한 해였지만 올해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면서 좋은 한 해 행복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와이스의 오늘 너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가대에서 5년 연속으로 본상을 주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원스 덕분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상을 받고 앞으로도 저희한테 큰 힘이 되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출발 Strength & 감사합니다.